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배기범입니다. 자 오늘은 기본비급 버전 2.0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확대 개편하면서 작년까지 운영을 해오던 전통적인 제 킬러 엔제에 해당하는 기본비급 강좌를 한 권 더 한 강좌 더 출시하겠다 그런 예고를 했었는데 이렇게 시리즈로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작년에 운영되던 기본비급 1.0을 올해 좀 리뉴얼을 했습니다. 문항 소폭이긴 합니다만 문항 일부 교체하고 좀 더 강의를 절반 이상 거의 3분의 2 정도를 다시 찍었죠. 다시 찍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리뉴얼을 대폭 거의 신규 강좌에 준하게끔 리뉴얼을 했었는데 기본비급 버전 2.0은 아예 신규입니다. 그래서 기본비급 버전 1.0과 전혀 겹치지 않는 동일 기조에 확장된 킬러 엔제다 킬러나 준킬러를 대비하는 데 최적화된 그런 심화 프로그램이다 라는 걸 좀 제가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고 기본비급 버전 1.0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제가 같이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비급 버전 2.0이 개강을 하면서 버전 2.0만의 특징 역시 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버전 1.0과의 차이점 전체적인 어떤 수강 대상 수강 방법 교재 구성 뭐 이런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오리엔테이션을 만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듣는 게 좋겠죠. 이 강좌를 먼저 선택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수강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버전 2.0 전체적으로는 뭐 기존은 똑같다. 결국 이제 수능 물리학 1의 킬러 또는 준킬러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을 수 있는 킬러나 준킬러 주제를 대비하는 심화엔제 강좌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심화엔제다. 그건 뭐 기본비급 1.0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문항수는 약간 기본비급 1.0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뭐 이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210문항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적어 보이는데 사실상 거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실전문제 플러스 제 첫 번째 킬러엔제였기 때문에 기출변형 문제가 좀 수록되어 있었어요. 뼈대가 되는 기출변형 문제가 조금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100% 실전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엔제 성격의 강좌로서는 거의 동일문항수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건 사실 거의 복습에 가깝잖아. 조금 손질을 했다고는 하지만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항수는 무려 360문항 어지간한 그 메인엔제 메인 실전엔제 수준의 문항수를 킬러와 준킬러로만 이게 전범위 강좌는 아니잖아요. 전체 수능 물리학 시험 범위에 한 70% 3분의 2 정도 범위에서 360문항이면 결코 적은 문항수가 아니고 이제 뭐 저희의 또 고충을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 문항은 전범위 문항 한 6,700개 정도를 제작하는 정도의 실질적 부담이 좀 있습니다. 킬러엔제 킬러만을 이제 우리가 딱 포커싱 해보면 비킬러 문항이 그래서 문제 만들기가 쉽다. 이런 뜻은 아닌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공을 들여야 될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제작 부담이 좀 상당한데 어찌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제 거의 400여 문항에 가까운 킬러엔제 문항수를 좀 확보를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상위권 학생들 중상위권 이상의 어떤 학생들이 충분히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한 학기 내내 이것만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겁니다. 또는 뭐 이런 경우까지 제가 고려한 거예요. 현역 때 1.0 들었는데 엔수하면서 아 난 또 백이범 선생님 커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또는 뭐 현역 때 뭐 다른 선생님 강좌를 듣다가 엔수 때는 백이범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2년에 걸쳐서 또는 뭐 고2 때 1.0 들었는데 고3 돼서 1.0 또 듣기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들어도 어떤 학생들은 이제 상위권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다 풀고 싶은 또 다 푸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제 강의를 뭐 고2 때부터 뭐 3년 연속 2년 연속 뭐 이렇게 듣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고2 고3 엔수 최대 그죠? 엔수를 또 뭐 제수 삼수 이렇게 분류하는 건 너무 가슴 아프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막 연달아 3년 내내 들어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거리를 중복되지 않게 제공하는 것도 뭐 저의 의무인 것 같긴 하다 뭐 라는 의무 생각으로 커리큘럼을 같은 성격이지만 확장해서 어 내게 됐다. 뭐 이런 얘기고요. 한 문제도 겹치지 않습니다. 한 문제도 완전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교재 구성 뭐 교재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제 1.0하고 똑같아요. 1.0도 본교재가 있고 워크북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상세 해설집 따로 이제 분권해서 3권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그 2권도 마찬가지 버전 2.0도 이렇게 3권으로 동일한 포맷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 버전 1.0을 뭐 수강하셨던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본교재 총 24개 근데 요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버전 1.0보다는 조금 더 유형을 세분화했습니다. 버전 1.0보다는 유형을 조금 세분화했다라는 보기는 좀 편할 겁니다. 어쨌든 문제풀이 강조니까 유형을 얼마나 많이 세분화하느냐가 본질은 아닌데 공부를 할 때 조금 구분하는 측면에서 이런 유형 이런 유형 이런 유형을 조금 더 뭉뚱그려서 단원별로 정리했던 기본 비급 버전 1.0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유형으로 구성돼 있어서 보기에는 편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구성은 이래요. 문항이 있고 당연히 문항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유형별로 핵심 개념 체크 쭉 읽으면서 아 이 단원에는 이런 개념 이런 개념 이런 프리법 이런 유형들이 있었지 이런 자료들이 주로 제시가 되지 자료는 이렇게 보는 거지 또는 이제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는 프리법이나 유의사항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정리해 놓은 비급 전수 섹션이 있어요. 이건 별도로 설명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뭐 개념 때도 했고 제가 뭐 그런 거 안 가리잖아. 개념 때도 했고 VIP 때도 했고 기출 때도 했고 또 플랜 B에서도 했고 그러니까 뭐 앞에 선수 강좌 하나 정도는 듣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강좌를 그런 거 하나도 안 듣고 타선생님 커리큘럼 타다가 갑자기 기본비급으로 넘어와도 크게 위화감은 없을 거예요. 크게 위화감은 없을 거야. 물론 조금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은 좀 있을 수 있어.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설명하는 스타일이나 뭐 나의 언어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문항 설명하면서 다 곁들여서 설명하니까 아무래도 뭐 선수 강좌를 한두 개라도 듣고 들으면 더 좋긴 한데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엄청난 소외감을 뭐 느낀다든지 강좌 수강이 불가능하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약간의 어떤 적응기가 좀 필요할 뿐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 워크북은 뭐 이렇게 뭐 30일로 구성했어요. 아무래도 뭐 수강 적정 적정 수강 기간 1회독 시에 저는 한 5주에서 6주 정도 잡고 듣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봐요. 1회독 할 때 첫 번째 들을 때 그건 뭐 그럴 수 있는데 2회독부터는 이 시간이 확 줄거든. 그러니까 뭐 30일이면 좀 라이트하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대단원별 랜덤하게 섞었습니다. 너무 유형별로 보는 것에 맹점이 있죠. 너무 세부 유형별로 이렇게 묶어놓다 보면 그 유형 제목 단원 제목이 풀이를 가이드해버리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한 번 더 복습할 때는 섞어서 약간 좀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그걸로도 모자라서 3회독 이게 2회독이고 이게 3회독이죠. 3회독 할 때는 하프모의고사 형식으로 이 하프모의고사는 열문항식 묶어놨거든. 회당 열문항식 묶어놨는데 단순 계산하면 15분 안에 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15분 안에 풀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30분 잡고 푸셔도 좋아요. 왜? 기본비급에 들어있는 문항들은 그렇게 막 평이한 문항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30분 아니면 이제 뭐 한 40분 잡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문항당 시간을 뭐 한 3, 4분씩 잡고 그럼 너무 실전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문항 난이도가 실제 모의고사에서 기본비급에 수록되어 있는 문항이 한 회당 10개씩 수록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풀이 시간을 한 3, 4분 정도 잡고 푸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본인이 킬러에 좀 익숙하면 30분 잡고 풀고요. 익숙치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40분 잡고 푸시면 돼요. 그렇게 하품호의고사를 15회로 구성을 했다. 그거를 쭉 풀어나가면서 반복적인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형식의 실전적 복습을 3회 뭐든 3번은 봐야 좀 이제 뭔가 뭐랄까 익숙해진다랄까 좀 뭔가 내 것이 되는 느낌? 그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5번 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1번만 봐도 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뭐 제 학습 경험을 반추해 보더라도 한 3번은 봐야 최소 익숙해진다. 워크북이 이렇게 생겼고요. 교재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품호의고사 모의고사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다 섞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비급은 굉장히 해설이 또 알짜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해설을 좀 보여드리면 조건분석을 합니다. 마치 제가 문제 읽어 나가면서 이 조건은 이런 의미고 이 조건은 이런 의미고 이 조건은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이 조건분석을 해놓고 모의고사 형식의 또는 일반 시중 참고사 형식의 약식 해설이 아니에요. 프리도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프리 1 프리 2 프리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프리들을 거기 강의에 준하는 형식으로 자세하게 풀어놨다라는 거죠. 물론 뭐 강의를 들을 거니까 들으면 되는데 그래도 또 강의를 계속 펼쳐서 볼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한 번 들을 때 다 듣더라도 물론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골라서 듣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듣는 거 기왕 듣는 거 1번부터 150번까지 한 번 쫙 듣고 그리고 향후에 복습할 때는 그런 기억들을 살려서 해설지를 보고 체크해도 강의 내용이 떠오를 수 있도록 거의 필기노트에 준하는 해설지를 준비했다라는 거 뭐 제가 올해 이제 엔젤을 8개를 4개로 했잖아요. 플랜비 1권이 발간이 돼서 완강이 됐고 이제 기본비급 버전 1.0 끝났고 기본비급 버전 2.0 들어가니까 세 번째 엔제네요. 아직도 뭐 5권의 엔제가 더 남아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다음 주쯤에 또 플랜비 2권이 또 비역학 논리 2권이 오픈이 되니까 상반기에 이제 4권의 엔제가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때 한 2권 파이널 때 2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엔제만 8권 모의고사 60회 아마 정상적으로는 한 학생이 1년에 몽땅 이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이제 커리큘럼을 좀 펼쳐놨는데 하여튼 뭐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한 만큼 신규 강좌를 이렇게 다량으로 기존 강좌를 또 리뉴얼하고 또 제작을 하고 하면서 이러기는 좀 쉽지는 않을 일정입니다. 사실 연구실이나 저희 외주 출제진들이나 또는 뭐 저도 그렇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또 의지에 따라서는 실천력에 따라서는 충분히 모자람 없이 제 커리큘럼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통일된 커리큘럼 안에서 같은 스타일의 제 스타일의 어떤 그 교수 학습 과정을 겪은 학생들이 좀 일관되게 많은 양의 문제 제 개인적인 욕심은 제 커리큘럼을 이수한 학생들이 뭔가 그죠? 아 참 좋은데 이런 거 좀 더 내줬으면 좋겠어 이거 조금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가 적어도 그런 아쉬움이 적어도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문제와 커리큘럼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좀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수강평들은 제 수강평들 읽어보시면 알텐데 좋은 평가를 해준 학생들 감사한데요. 어쨌든 뭐 실전적이었다. 해설과 강좌 문항 퀄리티가 매우 좋았다. 뭐 이런 이제 약간 뭐 진부하긴 합니다만 뭐 이런 이제 그 찬사를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기대해 주시고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적어도 양과 질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뛰어넘는 커리큘럼 여러분들의 의지 학습 의지와 열의보다 빈약한 커리큘럼이 아니어야 한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항상 여러분들의 열의와 여러분들의 의지를 뛰어넘어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런 커리큘럼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충분히 좀 열심히 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본 비급은 당연히 이제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뭐 좀 버거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현실화한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아예 뭐 이런 건 참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교훈삼아 해보자. 이런 제 의도는 없어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수준의 현실성 있는 그리고 실전성이 있는 문제 중에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경험의 확장 그리고 모래주머니 효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킬러 및 중킬러 대비 실전 현재 강조하니까 하여튼 상반기 열심히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디테일한 얘기인데 버전 2.0은 19강으로 구성될 예정이에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예정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평전 완강을 해드리겠습니다. 6평전 완강을 물론 이제 완강된 후에 듣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그런 학생들은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죠. 주 4회에서 5강 정도의 분량의 강좌가 6평 때까지 꾸준히 올라갈 거니까 뭐 저랑 이제 같이 달리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저보다 좀 완강 이후에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저랑 함께 동행하는 학생들 제작 시점 기준으로 동행하는 학생들은 요 정도의 계획을 세우셔서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시 업로드를 하니까 업로드 유의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강좌들이 많다 보니까 수시 업로드를 합니다. 뭐 일정을 딱히 정해놓진 않아요. 그 건의사항들도 있습니다만 저도 저 나름의 또 스케줄이 있고 페이스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이번 주에 개강을 했잖아. 요 정도 쌓이려면 한 5, 6일 걸려야 돼. 그러니까 보통 주말에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주말에 몰아서 그냥 한꺼번에 쫙 예습하고 주중에 주중에 이렇게 푸는 거지. 같이 하는 학생들 기준이에요. 딱히 업로드 요일을 정해놓지 않고 최대한 되는 대로 계속 찍어서 올리니까 어차피 한 5주 정도 스케일 4에서 5주 정도 스케줄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올라오는 주도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4, 5, 5개씩 올라온다고 생각하시고 주중에 한 4, 5강 분량 평균적으로 한 강당 한 8문항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 8문항 정도 생각하시고 그럼 4, 5강이면 일주일에 한 3, 40개씩 푼다. 그래서 주중에 이제 틈날 때마다 풀어. 3, 40개씩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드리는 건 좀 너무 유치하긴 한데 3, 40개씩 풀어. 그리고 주말에 몰아서 들으면 되겠지. 그치? 그런 정도 스케줄로 같이 동행을 하시면 되겠고 완강하신 분들이야. 완강 이후에 듣는 분들이야. 여름때 듣는다. 난 6평 이후에 듣는다. 이미 완강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할 이유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이미 다 기제작된 강좌인데 같이 하는 학생들은 이게 예민하더라고요. 업로드 요일은 언제냐 몇 시에 올라오냐 몇 개씩 올라오냐 몇 번부터 몇 번까지냐 이번 주는 왜 지난 주는 4개 올라왔는데 이번 주는 3개냐 뭐 이런 약간 그 예민함이 묻어나죠. 물론 그건 이해는 갑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버전 2.0 OT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1강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수강하시면서 따라오고 결국 이제 요거 완료하시면 확실히 킬러엔지에 대한 자신감은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실모 또 뭐 이건 자꾸 광고성 얘기인 것 같지만 좀 있으면 또 제 블랙 버전 노멀 버전에 좀 평이한 그 다음에 조금 까다로운 형식의 또 투트랙 모의고사가 또 시즌1이 5월 중에 개강을 합니다. 6월 모평 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5월에만 신규 강좌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개강하네요. 하여튼 뭐 그걸 또 걱정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 걱정할 건 없고요. 뭐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슬슬 더워지고 이제 슬슬 건강관리를 좀 신경 써야 될 시기적 코로나는 조금 좀 지나가는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 밝은 모습으로 또 강의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오티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